노을 지니깐 진짜 이쁘다 그림이다 그림 그림이다 그림이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배려입니다 셔틴트입니다 셔틴트 청춘이다 청춘이다 셔틴트 나는 말을 안해도 알아서 다 했을냐 진짜 틀렀는데 스포일러 나는 말을 안해도 안해도 다른 스포일러 내가 자신의 access 그녀를 그녀를 그리기 한 개 위로 브레이킹을 내 모든 걸 냈어 우와 꼬미야 짱 좋아 좀 가까이 가서 한번 찍어볼까요? 잘생긴 건 가까이서 봐야 돼요 잘생긴 건 가까이서 봐야 돼요 잘생긴 건 가까이서 봐야 돼요 여기 찍고 있나? 여기서 한번 찍어볼까요? 영주인 날 찍고 내가 찍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겠지 너무 왔었다 생각보다 많이 오네 벚꽃이 무서워가지고 최근에 콘서트에 스파클? 스파클러? 안 좋은 척이 있어가지고 무서운 걸 어떻게 해? 네! 네! Grant 콜 esconder rescue 몸이 편안하게 조금 더 본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더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가? 여기가 표정이 더 밝아지면 네 살짝 미소 주는 느낌으로 네? 좀 미세? 엥가니엄 레비오! 한 번만. 안 돼요? 이따 뵙겠습니다. 예. 네네. 불쏘지개 촬영까지 했는데. 다음은 터널 가서 찍는데요. 스태프들 먼저 출발하셨고 저희도 이제 잘 찍었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널에서 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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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요즘 여기는 저희가 자켓. 안녕하세요. 자켓을 찍으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있지 않나요? 뭐야? 남은 소리가 들리는데? 도와된 거 아니에요? 나 아니야. 깜짝이야. 나 무서워. 왜 그래? 잘 어울리지 않나요? 잘 어울리지 않나요?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거 설마 쿵이야? 이거 설마 쿵이야? 아 맞아. 쿵이야 뭔지? 지겨워. 야. 이 노래는 손을 이렇게 말해줘요. 이 노래는 손을 이렇게 말해줘요. ㅋㅋㅋㅋ 오. 터도 안 뜨여워요. 어. 참탱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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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안 해봤던 그런 펑크한 느낌을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은 누군가. 이것보다 이게 더 높긴 한데 배경이 또 빨간색이라 그러니까 사진 한 번 보고. 그렇죠. 이거는 지금 자켓 넣을 텐데 배경이 빨간색이다 보니까 자켓도 빨간색이면 좀 독질러나 싶은 생각인데. 근데 사실 톤이 다른 레드여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배경에 맞춰서 구매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원서는 모든지 다 잘 어울려. 라고 하겠죠. 조용히 해 Así의 시즌. 저녁으로 너무 좋아. 조금 조금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오가, 둘, 셋. 오, 둘, 셋. 멋지다. 우와 진짜 멋있다. 아우, 좋다. 너무 슬퍼요. 영재가 집에 가보고 싶은 느낌. 1,2,2,2,3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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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처음으로 불을 이용해서 찍어봤는데 겁이 났는데 막상 해보니까 안 뜨거웠고 너무 재밌었어요 1시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2,3 1,2,3 2,3 1,2,3 5,1 1,2,4 1,2,3 2,3 2,3 2,3 1,2 1,2 5,2 다콤한 셀린이 다콤한 셀린이 진짜 놀래가지고 진짜 놀래가지고 손바닥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되게 멋있게 나왔어요. 전혀 안 뜨거웠어요. 신기했어요. 어떻게 안 뜨거웠지? 불이 붙었는데.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태연이 형이 자꾸 계속 때렸는데 그거 다 내보내주세요. 이것도 내보내주세요. 진심으로 좀 쫄아가라. 와 상처를 내고 계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쁜 얼굴은. 지금 일단 상처를 내고 있는데 이번 컴백 곡에 맞춰서 조금 더 그런 딥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토메틱과 참 잘 어울리는 다크하면서도 좀 카리스마 있고 그리고 역시 상처죠. 수선 씨 지금 바람 맞고 계시니까 바람에 상처하네요? 이제 그만 가주실래요? 알겠어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이따 봐요. 촬영장에서 만나요. 촬영장에서 만나요. 어디를 해? 촬영장에서 만나요. 두 번째 아들 상처를 보고 헤어 처리를 허락하는 모습을 접속해서усов 촬영장에서 만나요 이웃 홀드 키마와드 일단 최대한 쿨하다는 느낌으로 찍었고요 근데 중간에 힝 Effects 잘하는 힝샷 좋아하잖아요 제 마음에 취향적이م 하는 힝샷도 찍어주시고 그래서 같이 흔들렸어요 근데 앨범 나오면 피필들 잠 못잘 거 같아요 어떡하지 지금도 잠 못 잘 텐데 나오면은 잠 못잘 것 같아요 어떠해 그래도 나오면은 하루에 한 시간만 보기 진짜 같지 않아요? 진짜 약간 거울 보고 약간 좀 아픈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진짜 같아요 좀 좀 얼얼한 것 같아요 너무 분당을 실감나게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컨셉에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 털 varying 나 넘어져 잡아줘야 돼? 도망가지마래? 확 미친 것 같아요.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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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벽이 막아서도 더 거치게 거치게 전부 깨부시게 엑셀에이익 세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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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 출발 시작합니다. 오케이. 오 이거 꽤 무거운데요? 제가 하고 싶은 컨셉이 있긴 한데 위험해서 못 해요. 다리 이렇게 걸어서 하고 싶은데 위험하니까요. 그럼요. 원래 할 수 있나요? 또 페이, 더, 더 지칠 줄 몰라 Nobody can handle me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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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벽 긴만 가서도 더 걷히게, 걷히게 전부 깨 부실게 소란 듯이 봄봄포 엑셀러레이트 엑스엑셀러레이트 엑셀러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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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셀렛 드림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또 까리하게 흉터도 저희가 만들고 그거에 맞게 좀 퇴폐이 있고 저는 남성적인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컷이었는데 굉장히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또 예쁜 그도를 너무 잘 아시다 보니까 또 너무 잘 캐치해 주셔서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기대가 많이 돼요. 이거 가짜니깐 너무 걱정 마시고 우리 BBS는 다치지 마세요. 반창고, 철반창고도 못 했는데 시도하면서 많이 행상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시도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많이 예뻐해 주시고요. 많이 사랑했어요. 안녕하세요. 혜성이가 왔습니다. 이렇게 앉아야겠다. 혜성이가 왔습니다. 괜히 까불었어. 이번 촬영 컨셉은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한 그런 촬영 컨셉이에요. 머리가 많이 빨간색이어서 조금은 덜 공허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공허한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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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이렇게 내기도 통 뒤에서 이렇게 착 해줘. 먼저 이렇게 출리 양상 난리가 그다음에 이번에는 좀 청춘의 되게 많은 테마들 중에 상실감, 우울 약간은 조금 힘이 빠지는 그런 종류의 청춘을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청춘이도 밝지만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 운동 안 했다. 팔굽을 펴게 하고 붙이길래. 널 보고만 있어도 내 가슴을 사랑해 뛰어낸다. This is my bad. 이번에는 굉장히 좀 외롭고 좀 다크한 그런 컨셉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진짜 좋아. 내 세상을 전부 채워. 귀한 귀하지 너와 숨이 멎을 것만 같아.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그런 거를 하나씩. 음. 너를 위한 널 본. 너를 소. 너를 위한 태일러일 둘께. 너의 진하늘을 칠해듯이. 내 눈이 여왕아. 표현하지 못했다. 와아 너무 많아. 원則. 우린. 오오오오오. 너라는 게 저리. 피어난다. 너와 내가 하나 되는. 너와 내가 하나 되는. 네 꿈을 꾸며. 너란 꽃에 비하올다. 영원히 지지. 한 개. 봄이 강궁도 . 겨울이 봐도. 형, 형, 형. 나라 같지는 내. 지금 굉장히 공허한. 성. 마음이지? 이렇게 동그란 보이드 공허함이 생겼거든요 여기다 눈물이 날 수도 있어 Blow into our world 닫는 계절이야 피어난다 너와 내가 하나 되는 이 꿈을 꿈어 너랑 꽃이 피어다 영원해지지 않기를 We'll be in my меч 그냥 던지마 발리 합니다! 발리 합시다 이제. 맛있었다. 5. made!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사랑이 피어난다 Thank you LA Thank you so much Love it all Love it forever 시간이 지나도 너를 더 기억해줄래 이 순간이 영원하게 사랑이 피어난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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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마트의 배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재킷 촬영이 끝났습니다 진짜 열정 있게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태프분들도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저희 배너의 새 앨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재밌게 즐겨요 우리의 청춘을 보여줄게요 이 노래로 Automatic 오케이 저기 인사드리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마트의 배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청춘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 Automatic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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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